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회사 또는 유용한 사업주가 구속됐습니다.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경영 악화를 핑계로 퇴직금과 직원 임금 총 85억 원을 체불한 토목 설계업체 대표이사 A씨를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. A씨는 회사를 매각해 체불 금품을 변제하겠다고 직원들에게 수차례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또 회사 또는 13억 원을 사용해 자신의 증여세를 납부하고 가족과 함께 회사 자금 73억여 원을 대여했은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